아이 괜찮은데요, 판사님? 아니, 아이 가지신 분이 이렇게 무거운 거 들면 진짜 큰일 난다니까 그러시네. 그러시면 안 되는데. 아이 진짜 괜찮다니까. 51부시죠? 네. 맞죠? 가시죠,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보세요. 출산 예정일이 언제세요? 한 달 남았어요. 한 달?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네. 야, 정판사님 너무 귀엽지 않냐? 얘는? 판사님한테 귀엽다니? 귀여움은 귀천이 없는 법이란다. 근데 어쩜 저렇게 싹싹하실까? 아니, 지난번에는 청소한 할머니 그 걸레통까지 들어주시더라고. 진짜? 어, 장난 아니지? 너무 괜찮다. 완전 매너남이야, 빨리 잡으라니까. 그래서 결혼 안 했으면 내가 잡지. 네. 어떻게 해야 되지? 임판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? 아, 아니에요. 저, 수석 부장실 좀 다녀올게요. 알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.